와우! 내가 엘사가 되다! 너무 신나! 어? 저긴 누구지? 어... 로블록스다! 안녕, 로블록스! 어, 반가워! 근데 난 너가 누군지 안 보여... 어? 이 목소린? 혹시 백설아? 어? 글쎄? 내가 진짜 백설아일까? 어? 아닌 것 같은데... 음! 내 말이 맞아 맞아! 백설아! 넌 백설아야! 맞지? 응! 아니, 다른 사람도 생각해봐! 아하하하!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 넌 역시 백설아야! 와! 어떻게 알았지? 맞혀버렸네! 정답이다! 백설아 역시 맞았어! 예! 예! 으휴! 답답했다! 목소리만 듣고 맞히다니 대단하다! 내가 설아한 너의 목소리를 잘 알지? 오늘의 급식! 신난다! 와우! 와우! 너무 신난다! 온통 파란색이야! 와우! 이 엘사는 김더 초콜릿부터 먹어볼거야! 김더 초콜릿 진짜 맛있어! 와우! 뜯어보면... 난 그들 김더 초콜릿 좋아해? 나 좋아해! 뜯어보면... 아우! 이렇게 반 나눠져있어! 안에 장난감 물었으면 좋겠다! 뭐가 들었을지 궁금해! 열어볼게! 우와! 고향은 강아지다! 와우! 나 강아지 생겼어! 강아지랑 재밌게 놀아! 김더 초콜릿 진짜 먹어보면... 이 달걀 초콜릿 진짜 맛있잖아! 와우! 신난다!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 어? 언제 피카츄가 됐지? 러블러 아니었나? 아니! 나는 원래 피카츄야! 노란 급식을 먹어볼게! 이 마시멜로를 봐봐! 우리 깨끼리야! 가닐라야! 오리를 먹어보면... 미안해요 오리야! 음! 음! 우와! 음! 다 먹었다! 음! 맛있어! 와우! 맛있겠다! 부러워! 그럼 나도 나의 프로즌 매직을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거야! 나의 매직! 얼음 아이스크림 날아! 얍! 얍! 와우! 놀라워! 와우! 음! 신나겠지? 나의 얼음 손으로 만든 구슬 아이스크림이야! 부럽다! 구슬 아이스크림이라니! 너무 맛있어 보여! 한입 먹어볼게! 음! 엄청 시원해! 음! 보송보송 씹혀! 눈 위를 걷는 맛이야! 음! 상큼해! 달콤하면서 푸석푸석한 맛이겠다! 맞아! 이 안에 소다 맛이랑 또 과일 맛이 섞였어! 엄청 알록달록 맛있어 풀었다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다니 나도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아 맞아 나 백만볼트로 번개파로 할 수 있잖아 이걸로 구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을 거야 번개파 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백만볼트 으악 안돼 내 젤리가 타버렸잖아 나도 구슬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어 바나나맛 우유? 좋았어 이걸 구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는 거야 음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잘 봐 어 뭐지? 안올려져 있잖아 그런거라면 내가 도와줄게 프로즌 매직으로 프로즌 매직 우와 우와 순식간에 아이스크림 기계가 얼었어 고마워 스탈라 요 웰컴 그렇다면 이제 정말 바나나 우유 구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거야 바나나 우유를 열어주고 바나나 우유 좋아해? 난 좋아해 음 성큼해 스포일드를 준비해서 바나나 우유를 뽑아내줘 이만큼 철판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요 이제 이게 얼면서 구슬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야 우와 이렇게 끝까지 만들어 준 다음 이거 봐 아까 구슬 만든 거 얼었어 철판 아이스크림 주걱으로 이렇게 굴려주면 구슬 아이스크림이 생기지 알록달록한 색깔을 위해 메로나 우유로도 해볼 거야 메로나로도 이걸로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 되면 정말 재밌겠다 메로나 맛 바나나 맛 우유 맛 구슬 아이스크림 우와 얼었다 이게 다 구슬 아이스크림이야 구슬 아이스크림 요거를 다 모아주고 얼음 그릇에 담아주면 완성 와우 진짜야 정말 구슬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이 됐어 그치 아이스크림 색깔이 다채로워졌어 우와 우와 만들기 너무 재밌고 신나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 맛 같을까? 한번 먹어보면 우와 식감이 푸석푸석 눈을 씹는 것 같아 입에서 사로를 녹아버렸어 정말 구슬 아이스크림이야 음 구슬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좋아 구슬 좋아 게다가 메로나랑 바나나 아이스크림 맛이어서 더 재밌고 막아줬어 음 와우 서로 안에는 못하는게 없어 음? 이게 뭐지? 음? 내 급식판 위에 벌레 있다 아! 오! 노! 벌레! 벌레! 어디어기! 저거 벌레 젤리잖아 젤리라고? 진짜네 맛있는 가루가 뿌려져있는 벌레야 자세히 보니 옥토퍼스 문어였네 옥토퍼스 문어다 문어 옥토퍼스 문어 젤리야 한번 먹어볼게 음 음 음 사울하고 맛있어 겉에 묻은 이 하얀데 가루 엄청 상큼하고 맛있어 문어끼리 인사해 안녕 월월 옥토 젤리 좋아해? 난 좋아해 음 음 너무 맛있어 야 왕의 생물이다 눈이 세개나 있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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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 하트 모양 젤리? 우와 봐봐 젤리인데 꼭 엉덩이 모양 같다 웰시콩이 키링같이 생겼어 뜯어보면 우와 우와 하트 모양이다 딱 진짜 음 레몬 냄새 한번 먹어볼게 오 음 엄청 쫀득쫀득한 젤리야 우와 퍼니팝이다 미니언즈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나는 음 노란급식이니까 노란색 옷 이쁜 미니언즈 외놈박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 열어보면 슉 과연 노란색 나올까요 어 어 노란색이 노란색인데 안에 자주색이고 외놈박이가 아니다 귀여우니까 괜찮아 이 안에 있는 젤리빈을 먹어보면 우와 색깔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이 있어 이거 노란색 젤리빈을 먹어보면 미니언즈야 너 먹을래? 음 맛있다 음 음 이것도 약간 레몬넛 같아 띠용 나도 이다 지구젤리 이 지구젤리 확 얼려버릴까? 텔라야 그거 얼리면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 그렇지 딱딱해지겠지 아 그럼 나 생각났어 무슨 생각?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생각 어떻게? 우선 껍질을 까줘 이렇게 까주는 거야 요즘은 이렇게 까는게 재밌어 반을 나눠서 반을 먹어줘 음 남은 반 위에 마시멜로 캔디팝을 올려줘 마시멜로가 잘 붙어있어 먹어보면 음 바삭바삭하면서 쫄깃해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재밌지? 컵밥 속촉? 맞아 컵밥 속촉이 가능하지 고수로 아이스크림 위에도 부어주고 바로 먹어주면 우와 고수로 아이스크림 섞어준다 예 음 너무 신나는 맛이야 음 음 우와 에펀 망고 젤리 우와 진짜 망고야 음 음 음 망고를 갈아서 젤리로 만든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음 그리고 나는 오늘 맥주를 먹어야 될 것 같아 뭐라고?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짜잔 맥주사탕 아 감정 놀랬잖아 놀랬지 놀랬지 문방부에서 파는 맥주사탕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보겠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날라거라 어? 어? 약간 위에 흰색은 맛있는데 밑에는 너무 이상해 왜? 맛이 없어? 음 맛이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안 먹어 웃기다 요즘은 제로 음료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피카수 스낵 먹으면서 환타 제로 음료수를 마실 겁니다 와우 좋겠다 과자 먹으면서 TV보면 재밌겠다 천국이지 천국 학교 갔다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TV에 쇼파에 앉아서 TV를 딱 보면서 과자를 먹으면 이게 바로 천국이지 천국 이렇게 피카츄콩에 넣어주면 과자 팝콘 판다 포켓몬 박사는 과자 환타를 따주면 우와 맞아 정말로 행복해 그럼 앞에 TV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 보면 아 피카츄 귀여우면서도 웃기다 파삭해 아 내 스타일이야 아 내 스타일이야 음 와 전성 시원함이야 목 끝까지 긁어내리는 시원함 진짜 재밌겠다 너무 신나는 조합이야 아 아 포켓몬볼 이 안에는 아마도 내 생각에는 빨간색 젤리가 들어있을 것 같아 열어보면 우와 빨간색 젤리 맞지 음 음 상큼해 오늘 급식도 정말 재밌었다 맞아 맞아 너무 즐거웠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파랑 노랑 급식마키 개 쏙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